너는 김종국과 사귄 적이 있어. 우와 세다. 세다. 난 김종국과 사귄 적이 있어. 그럴 줄 알았어. 그럴 줄 알았대. 우린 예상하고 있었어. 오케이. 넌 내 생각 아직 하고 있어. 야 쟤 결혼했는데? 결혼했는데? 야 이거 할 거야? 10초 안에 꼬시고 미치고 싶녀. 응? 아 이거 진짜 작업해 정말? 막 이뻐. 집에서 나 나오게 해서. 너 딱 10분이면 끝나고. 꺼봐 꺼봐 꺼봐. 난 아직 네 생각을 하고 있어. 그렇지 그렇지. 넌 어저께 김종국 집에 있었어. 우와. 우와. 그래. 난 어제 김종국 집에 있었어. 이럴 줄 알았어. 야 그랬구나. 그래. 넌 어제도 내 생각했어. 어제도 내 생각했어. 어제도 내 생각했어. 어제도 내 생각했어. 저희 근데 하하 오늘 양궁 국가대표 감독님. 파이팅. 감독님. 파이팅 파이팅. 양궁 국가대표 감독.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.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. 양궁 국가대표 감독님. 파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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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이팅. 아 이건 대답 못하겠다. 이번엔 정소민 씨부터 해볼까요? 저요? 소바리 소바리. 소바리. 뭘 쳐다봐. 넌 아니구나. 날 봐야지. 날 보고 얘기해야지. 갑자기 고백하면 안 된다. 넌. 전소민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어. 1점이야. 1점밖에 안 돼. 1점밖에 안 돼. 자존심을 시켜. 난. 전소민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어. 이거 봐라. 1점 정도는. 왜 나한테만 해. 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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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소민을.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어. 전소민을.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어. 난. 전소민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어. 동일 없어. 동일 없어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